재가동에 들어간 한빛원전 4호기가 오늘 출력 100%를 뜻하는 전출력 단계에 도달한 가운데 방재해산이나 재원 배분과 관련된 법제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정부가 정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전남은 674제곱킬로미터가 포함된 반면 전북은 686제곱킬로미터로 더 넓고 대상지역 거주민 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. 하지만 최근 6년간 연관군과 전라남도에는 지역자원시설세 2,115억 원이 지원됐지만 전라북도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어 지방세법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.